아담은 최초의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첫 인간이에요 오늘은 아담의 생애를 세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전과 타락후 추방전 그리고 에덴 농산 추방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담을 930세까지 살게 하셨죠 무슨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땅을 에레크라고 했는데 에레츠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에레츠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은 최초의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근원 곧 흙에 대해서 살펴봤죠 흙으로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민 하아다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나가죠 그리고 그 뜻은 그 아담하로부터의 아파르로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그 땅으로부터 취한 그 고운 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땅으로부터 취한 그 고운 먼지라는 뜻이 바로 흙으로 라고 하는 아파르민 하아다마의 뜻입니다 요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욕기 10장 9절에서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이 작은 첫 번째로 흙을 뭉치듯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 히브리어로 호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점토, 입자가 고운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메르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아파르와 연결이 됩니다 호메르도 아파르와 뜻이 통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메르의 어그는 붉다, 끓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어그는 아돔이라고 본다면 아담도 붉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티끌로 히브리어로는 아파르입니다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라고 말하는 이 부분의 티끌로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고운 먼지를 가리킵니다 밀가루같이 아주 보드랍고 매끈매끈한 고운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욕이 뭐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다시 티끌, 아파르로 돌아가게 하실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욕이 진짜 보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욕이나 아담이나 그 만들어진 과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어떤 첫사람일까요? 어떤 첫사람일까요? 성경적인 첫사람, 최초의 예배자로서의 첫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아담이 범죄하여 생명이 소멸되게 됐던 것입니다 즉, 생명이 떠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생이의 시작을 생명으로 볼 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타락 전과 타락 후, 추방 전, 그리고 에덴 동산 추방 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 전과 타락 후, 추방 전, 그리고 에덴 동산 추방 후 이렇게 세 시기입니다 첫 번째 큰대지, 에덴 동산 타락 전 에덴 동산의 실제와 그 안에서 아담이 신앙 체험을 하는 시기이죠 작은 첫 번째로 창조 본연의 영생 세계 창조 본연의 영생 세계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나흐라고 합니다 야나흐 그 뜻은 쉬다, 휴식하다 입니다 안식하다라는 뜻의 노아흐에서 온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입니까? 노아이죠 그 어근이 같습니다 안식이에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벌레나 모기가 없고 아주 평온한 상태입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벌레나 모기도 없고 아주 평온한 상태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아주 평온한 가운데 살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직 영생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생명가는 한 번만 먹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고 자라야 되죠 그곳에서 아담은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없는 것은 언제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갈급하죠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자식을 낳아서 결혼시켜도 걱정입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자식을 낳아서 결혼을 시켜도 걱정이에요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있는 곳엔 만족과 풍요뿐입니다 내 강이 동산을 적시니 달마다 열두 가시를 맺히죠 창세기 2장 10절 그리고 게시록 22장 2절 참조하십시오 끝날에 그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세계를 찾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어떻게 찾습니까? 눈이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떡을 떼어줄 때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과 3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던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동산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동산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여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왜 따먹고 타락할 수 있음에도 선악나무를 두셨을까요? 따먹고 타락할 수도 있는데 왜 선악나무를 두셨을까요?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얘가 생명나무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시는 것이죠 애가 생명나무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가 에덴 동산의 어원을 봐도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간 에덴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저 그냥 모든 게 풍족하다고 해서 한가하게 놀고 먹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즐겁다, 기쁘다, 부드럽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간은 울타리를 치다 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 에덴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은 특별히 구별해서 덮고 보호한다 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산 외에 다른 지역과 구별되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동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해서 덮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동산 외에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됐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똑같지 않고 구별된 세계인 것과 같은 것이죠 경계선을 그어서 다른 지역과 아주 구별시킨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의미를 단어 속에 담아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관심이 미치는 곳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며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전에 두다라는 것은 씻다 휴식하다라는 뜻이 있고 안식하다라는 뜻의 누아의에서 온 특별한 표현이라고 배웠죠 지키게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해서 가시로서 울타리를 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참고구절 10편 34편 7절 119편 9절 그리고 67절 참조하십시오 10편 34편 7절과 119편 9절과 67절 참조하십시오 아담이 믿음의 울타리를 쳤다면 사단이 못 들어왔겠죠 그러나 아담이 이것을 못해서 몇 초 몇 분 사이에 타락이 온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돼지로 타락 후 추방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큰 돼지 타락 후 추방전 작은 첫 번째로 사단의 속임수와 불순종 그리고 타락 사단의 속임수와 불순종 그리고 타락 요한복음 8장 44절 참조하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해서 아람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 뜻은 교활하다 강교한 영리한 슬기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교활한 간교한 이라는 뜻이 있고 영리한 슬기로운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담을 유혹하기 전이죠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기 전이니까 영리한의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알고 있죠 비밀을 모르는 뱀이 남자보다 연약한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디모대전서 2장 14절 디모대전서 2장 14절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구절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창조의 원리를 볼 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떼로 만드셨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13절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라고 말씀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말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실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실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세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산에서 너희가 먹을 수 없는 어떤 나무가 있더냐 라고 하는 것이죠 동산에서 너희가 먹을 수 없는 어떤 나무가 있더냐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너에게 하신 것이 사실이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너에게 하신 것이 사실이냐 라는 것이 두 번째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대로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적인 인자하심을 거슬리는 것이냥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신적인 인자하심을 거슬리는 것이냥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신적인 인자하심을 거슬리는 것이냥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적인 금지 상황에 강조점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볼 때 여자가 뱀한테 비밀을 알려주게 되죠 비밀을 알게 된 뱀은 하와에게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옛 뱀, 사단, 마귀의 사기 행각에 넘어갔습니다 참고구절 적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과 1절에서 4절 골로세서 2장 4절과 8절 뒤도서 1장 12절 디모대 전서 2장 1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살전 3장 5절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3장 5절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뱀 보고 뱀 새끼라고 하셨습니까? 진짜 뱀 보고 뱀 새끼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이 누구의 마음에 씨를 뿌렸습니까?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세인 그들의 마음, 행동, 믿는 것이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뱀의 속성, 곧 사단의 속성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참고구절,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그리고 23장 33절 참조하십시오 오늘도 어떻게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이성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구원의 약속과 회개 타락 후 아담과 하와는 세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확실한 복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비춰졌던 것입니다 순교자 저스틴과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 첫 복음, 구원의 첫 소식이다 라고 순교자 저스틴과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NASB 각주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혹자 사단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유혹자 사단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약 때는 남자가 지배적인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 않습니까 그와 달리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여자의 위치가 부각이 된 것입니다 여기 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와 창세기 2장 25절 두 번째는 일반적인 여자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세 번째는 미래의 어떤 여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7월에 자세히 상고를 했으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말세 재단에 말씀 받은 성도들이 사단을 발등상 삼아야 합니다 아담은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의 죄의 무게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하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죠 이것이 아담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최초의 신앙 고백 이후 회개의 중포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원약을 보증한다라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세 번째 큰대지 에덴 동산 추방후 작은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첫 열매 하와가 첫 번째 자식을 얻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녀가 여호와 곧 구속주라는 칭호를 쓰고 있죠 하와가 여호와 곧 구속주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곧 구속주라는 의미입니다 하와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류의 어머니가 죄에 계속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됐다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어머니가 죄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지만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아담하와가 아들을 낳고 소망과 큰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장명을 볼 때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들 이름 안에는 부모의 기대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나 기대가 담겨져 있죠 예를 들어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라는 그 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죠 레아가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뜻이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입니다 또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죠 레위의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가인이란 이름도 하와이 신앙이 담긴 고백입니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담의 신앙 고백이 누구입니까? 하와이죠 그러면 하와이의 신앙 고백은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그러면 하와이의 이 고백이 과연 정직한 고백일까요? 이것이 감사 찬송의 고백이기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로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좋은 나무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이삭을 낳을 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왁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왁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인퇴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권고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죠 그처럼 가인을 낳을 때 여왁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왁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가인은 첫 살인자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인 아담이 살인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밤에 마귀가 와서 몰래 못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가인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가인에게 몰래 마귀의 어둠의 생각을 뿌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까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 아담의 복음 증거의 삶 아담의 복음 증거의 삶 10편 127편 3절 자식은 여와의 주신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뜻은 자식은 물려받은 상속받은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번 재산이 아니라 여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잘 양육해서 신앙 전술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양육해서 신앙 전술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서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서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라메계 56세까지 아담은 라메계 56세까지 생존하면서 라메계의 신앙을 전술합니다 이 56년 동시대와 그 의미는 박아브라함 목사님이 세계 최초로 정리를 하셨죠 아담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기억하고 후손에게 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비밀은 신앙 전술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대의 비밀은 신앙 전술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동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이 신앙 전술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후손들과 각각 몇 년을 동시대를 살았습니까? 1대 아담은 2대 3과 800년을 동시대를 삽니다 1대 아담은 2대 3과 800년을 같은 시대를 삽니다 아담은 3대 에노스와 695년의 동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아담과 4대 개나는 605년을 동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담과 5대 마하랄렐은 535년을 그리고 아담과 6대 야렛은 470년을 아담과 7대 에노그는 308년을 동시대를 살고 아담과 8대 무드셀레는 243년을 동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아담과 9대 라멕은 56년을 동시대를 삽니다 라멕이 누구입니까? 라멕의 아들은 노아이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이 라멕과 아담은 56년을 동시대를 삽니다 그러면 그 신앙 전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후손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뱀의 머리는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전술의 내용입니다 그로 해서 결과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생령으로 지어진 아담의 생애를 세 시기로 나누어 봤습니다 에덴 동산 타락 전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 후 추방 전 그리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 추방 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 봤습니다 아담이 한 번 불순종 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사 말씀을 공부를 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옛적을 살펴보고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